할렐루야, 할렐루야, 2020년의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도 그 인생이 헛되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은총과 축복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안합니다 오늘도 역시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 은총이라고 하는 아이가 공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주 은총という子供が公園で遊んでいました 놀고 있다가 나무에 있는 한 새 둥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의 위에 있는鳥의巣을見つけました 은총이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은총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나무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새 둥지 안을 보았죠 그랬더니 새 알 예쁜 새 알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갑자기 그 새 알 둥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 리에짱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새 둥지를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새 알이 있다 그러니까 리에가 그래요 오빠 거짓말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둘이서 나무로 올라갔어요 새 둥지 안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알 껍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리에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이가 경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은총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소리야 나는 후라이 밖에 안 먹어 그러면서 은총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요찌야 학원까지 다니면서 이런 것도 모르니 요찌야 김은 직군에 가르쳐줬는데 이런 것도知らないのか 이건 새 알이 깨진 게 아니라 これは卵이 마렸던じゃないんだよ 새가 된 거야 여러분 이 새 알의 새는 은총이 말대로 새가 되어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새 둥지에는 알 껍질만 남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껍질만 남겨져 있는 그걸 보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무덤만 남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것이고요 깨끗이 났다 오墓을残고して よみがえられた 예수님의こと가 마사니これに例えられます 장차 우리들에게 있을 그 부활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과수원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일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가꾸면서 열매를 기다리죠 4,5년 열심히 나무를 가꾸면 4,5년 지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첫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나무에서는 내년서부터 똑같이 열매가 열리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나무에는 그 다음해부터는 똑같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이런 것이고요 우리들의 부활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큰 복음 중의 복음이고요 축복의 메시지 중에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예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으로 우리 함께 나눴죠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그날 저번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의 질문에 대하시며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걸까 첫째는 평강이고요 둘째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평강 평강 성령 받는 것 믿음 오늘 이 셋 중에서 평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만하죠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셨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당연히 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요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 안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보려고 몰래 군중 속에 베드로가 있었죠 그때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당신 예수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사람 내가 저주한다 그러면서까지 이래도 못 믿겠냐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역시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죄책감 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진 않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 두려움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 밤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평강이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20년 부활주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 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다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스럽게 얼마 전에 느낀 적이 있습니다 화면으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제 오른쪽 눈 옆에는 작은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두 달 전쯤인데요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 오른쪽 눈 옆에 살이 허는 거예요 피곤하다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뭐 이러면 입술 주의가 허는 건 이런 경험은 있었는데 아니 멀쩡한 얼굴 눈 옆에 살이 헐더라고요 그리고 엄지 손톱만한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며칠 가더니 물집이 터지고 뭉개졌어요 그리고는 피닭지가 않더라고요 그 피닭지가 한 3주일 가더라고요 교회에서 몇몇 성도님들이 옥사님 눈이 왜 그래요 걱정하면서 물어오셨죠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운소 화분증 때문에 눈을 비벌더니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툴러댔어요 제 눈에는 눈 옆에는 엄지 손톱만한 큰 피닭지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막내 아이가 제 옆에 살짝 와서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때렸어 그런데 사실 예전서부터 가수마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할까 봐 성도님들에게는 부담이나 힘들어하거나 짐이 될까 봐 그래서 혼자 좀 많이 고민하고 있었죠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성도님 수보다 좀 항상 넓은 성전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 사역 때문이었어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악기들과 음향 여러 장비들이 있어야 될 공간도 필요했고 또 찬양이니까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교회를 찾고 그런 식으로 개척을 하는 교회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던 몇몇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몇 번 물어왔었어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세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냥 계산 안 하고 목회한 거거든요 하라는 대로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셨어요 정말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채워주셨어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들을 통해서 또는 한국의 가족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한 15년 정도 지났거든요 저에게는 매달 매달이 기적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마지막에 축복기도 하기 전에 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저절로 될 수 없는 건데 저절로 돼가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항상 채워주셨는데 그것을 한 번도 거르신 적이 없었는데 때가 됐는데 안 채우시더라고요 채우셔야 되는데 2년이 지나도 계속 안 채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슬슬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안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안 채우시더라고요 이때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똥줄이 타는 때죠 그래서 김영미 목사 모르게 여기저기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미 목사는 모르게 여기저기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채워야 되니까 어쨌든 채웠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해서 안 채우시더라고요 이때가 항상 말씀드렸던 똥줄이 타고 환장하고 팔짝 뛸 때죠 그래서 한 두 달 전쯤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좀 작은 곳으로 옮겨야 되나 그런데 사실 교회를 작은 곳으로 옮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짊어지고 있는 빚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교회를 해악을 하고 나가야 되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악을 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이거였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디서 하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어떻게든 마련하고 구하고 메꿔왔었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늘 똥줄이 타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없는 시간들을 골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태어난 후 아직도 멀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았는데도 채워져야 될 때가 훨씬 되고 지났는데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거 그거 너무 믿음 없습니다 성도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네 생각들 너의 행동들 그거 다 교만이다 네 양이니 내 양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의 믿음 없음을 알게 됐고 또 저의 교만함을 보게 됐고 그래서 그날 밤 또 평생에 몇 번 꼽을 만한 큰 회개를 하게 됐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없어진 데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하는 게 이상한 거지 우리에게 예배할 곳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변한다는 그게 이상한 거지 교회가 없어져도 함께 예배할 예배당이 없어도 함께 기도할 성경이 없더라도 여전히 요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교회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예수님만 함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거지 교회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건 아니지 교회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건 아니지 초막이면 어떻고 군관이면 어떻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와 이런 고백이 있은 뒤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더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지고 기뻐지 오히려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그 감사와 그 느낌 그 평안함 그 영적 느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때 결정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보통 얼굴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흉터가 안 생기기에 약을 바라든가 아니면 자외선 차단 테이프를 붙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상처가 나왔더라도 자외선을 받으면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없음과 교만한 모습 하나님께 보이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피딱지가 앉아있었던 3주 동안 상처에 약을 안 발랐습니다 자외선 차단 테이프 안 붙였고요 아마 이 흉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상처를 보게 됩니다 저절로 그냥 보여져요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눈 바로 옆이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아침마다 다시는 믿음없음과 교만하지 말자고 다짐을 합니다 눈 옆에 있는 이 상처는요 어떻게 돈 주고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개인 교습을 받은 그 과외 공부 중에 레슨1이죠 아마 그날 밤 회개 후에 느꼈던 그 평안하고 그 벅찬 마음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신 그 평강이 이런 말씀, 이런 느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기는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그날 밤 느꼈던 그 평강과 그 감사의 벅찬 마음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꼭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원했던 마음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평강에 있을 때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실망이 기대로 바뀌고요 슬픔이 기쁨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이 평강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셔서 우리 신앙 생활하는 동안 신앙 생활하는 동안 마갱의 속지도 마시고 악례에 담아나도 마시고 마갱의 패배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렇게 강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도록 이틀의 마음을 지켜나도록